음 흐차 형 아니 쭈쭈밥 꼭다리를 버리면 어떡해? 저 얼마나 맛있는 건데 문설이야 뭐 저 꼭다리에 뭐 먹을 게 있다고 형네가 진짜 부자가 맞긴 맞나 보네 야 암마 어? 꼭다리 버린다고 부자냐? 이 새끼가 형을 자꾸 놀려 아 놀리는 게 아니라 야 백수지 말 좀 해봐 좀 그래 니가 뭔데 사무실을 놀냐 아 나 이겨놓지 죽을래? 이 자식이 형 봐봐 얘가 이렇게 폭력적이네 얘가 잘한다 웃어 야 둘은 같이 학교 다녔을 때 진짜 재밌었겠다 뭐 재밌긴 했지 수지 씨 수지 씨 어렸을 때 모습 보고 싶다 어땠어? 차 막히기 전에 그만 갈까요? 갈려? 차 네 네 형 우리 출출한데 밥이나 먹고 가자 응? 난 별로 생각 없는데 수지 씨는요? 네 저 저도요 응 자 야 그럼 너 어차피 집 가니까 내 차 타고 가 응? 아뇨아뇨 저 차 타고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자 됐다 앞에서 봐 어 간다 자 가세요 네 네 백수지 저 멍충이 저거 어? 배고픔 배고프다고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든가 나랑 같이 갔으면 뭐 먹으러 중간에 빠졌을 거 아니야 저 에이 씨 아이 그리고 뭐 어? 지가 뭐 페이스북이야 인스타그램이야 뭐 말만 하면 좋아요 좋아요 에이 말을 말자 내가 네